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다 펴버렸어요. 여기 아무도 안 다녀갔나봐요. 이렇게 핀 거는 입만 따가지고 조금 오래 데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호숫가라 진짜 풍경도 이쁘네. 가늘어. 가늘어. 수나물에다 넣어서 먹기나 하면 뭐라고. 말리면 없어. 이거 어떤 맛이 나요? 이거? 네. 감칠맛이 나. 감칠맛이 나? 근데 이게 흔하지는 않아. 있는데 많이 나는데. 네. 귀에. 군락을 이루고 나던데. 그게 뱁새인가. 아주 헷갈렸다니까. 그래서 그걸... 아무튼 둘 중에 다리순인가 뱁새인가 둘 중에 하나니까 먹는 거니까 저번에 따서 저기를 했지. 먹었지. 이게 고강나무순이기도 한데 고강나무순이기도 한데 충청도에서만 이게 빕새나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말이요. 뱁새 나물. 빕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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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게 맛있는 나물이라고. 이게 참 고급스러운 나물이에요. 이게. 여기는. 힘들어서. 네. 오그라들었어. 저는 나물보다는 그냥 이런 산 속에 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로. 네. 새소리 들리는 거 봐. 이게 엄나무심도 지금. 강원도 쪽은 이제 막 올라온다는데. 이쪽은. 이쪽은. 네. 이쪽은 지금. 너무 늦었어. 올해 날이 너무 포근해서. 갑자기 그냥 뭐든지 나오면 피네. 네. 하루이틀 새에 확 달라지는 거야. 그쵸. 위에 따면 괜찮을 거야. 여기가 음지라서. 다윤해. 음지라서. 다윤해. 안 그래. 아직은. 여기는 뿌리라도. 안 그런다는 사실. 근데 이게 또.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 재배하는 거 봤더니. 응. 한 1년에 한 5번씩 채취해요. 그러지. 네. 고비도 벌써 이렇게 샜어요. 글쎄. 위에는 부드러워요? 그렇지. 어. 응. 다 필요없고. 그 잎은 다 떼고 줄기만 먹더라고. 네. 얘가 먹으면 고사리보다 더 틀어머니.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아 이게 각시붓꽃이래요. 응. 각시붓꽃. 각시붓꽃. 얌체같이 이뻐요? 얌체같이 이뻐요? 얌체같이 이쁘잖아. 그러네. 응. 했어. 그 잎이 이뻐요? 얌체같아. 손주분 새색시 같아. 먹으면 얘가 고사리보다 맛있다고는 해. 그런데 자사장에는 못 올라간대. 그 희한하네. 거의 비슷한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조상님도 이게 더 맛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냥 안올리는거지 그리고 여기는 아까 거기는 다 폈더니 여기는 그래도 아직 덜 폈네 아주 우애라 참 희한한거야 그리고 똑똑 꺼낼 때 재밌어 똑똑 소리가 재밌더라구 진짜 이게 지금 4월인데 5월에 숲같아요 원래 5월 대야빈 소시장이지 여기는 미친놈이 많아? 아뇨 너무 양분이 많은데는 나물도 통통하게 잘 자라는데 이거 나비나물 콩코트리같이 생겼다고 엄마는 콩코트리 나물이라고 하더라구 요런거는 펭고사리는 된장찌개 한번 맛있어 여기도 가물어서 그런가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깨끗한거 뜯었네요 이거 치나물이에요 땅두리비 하나 있는데 이거 너무 샜어 아니 이게 등골나물이라는데 이거 나 사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몰라서 이걸 장아찌 다물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구 이 순도 따서 무쳐 먹는대요 언니 이거 쌀이순 언니 좀 따봐요 이렇게 삶으면 약간 누런색이 되긴 하더라구 근데 이게 맛이 다단분하니 맛있어 이거 둥글레가 꽃도 예뻐요 이거 곰치 다단분하니 아이고 너무 좋다 참치 이거 치나물이잖아요 참치 이거 여러번 뜯어요 언니네 꽃밭 너무 좋아요 언니네 꽃밭 너무 좋아요